휴 휴 나머지 팀들과 연락이 끊기고 나서 접선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 괴물들의 습격을 받았어요 자 가자 일단 내가 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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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니까 이거 안개 때문에 길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피하면서 가야돼 아 이게 뭐야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내 기억에 따르면 일단 우측으로 붙어서 가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괜히 싸우려고 하면 쟤네 또 속도가 빨라가지고 다왔다 다왔다 다왔어 저기 위까지만 올라가면 된다 어차피 여기는 일자진행이라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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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안녕 됐다 길티 스파크 만날 때가 이쪽으로 올라가 여기가 명단이야 얘네들 여기는 오지 못해 너 뭐하냐 길티 스파크 어 쟤네들 센티널들이지 선조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쟤네들이 지금 플러드를 막고 있잖아 너 뭐하니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가만있어 너 뒤에 한놈 올라오지 여기서만 너 왜 두들겨 막고 있냐 아주 잘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형님 아냐 여기가 일자로 막기엔 최고야 응 저 저절로 가겠습니다 왜 왔다 오 아 이 새끼 빨리 오지 343 길티 스파크 저는 영사원 시설의 모니터 343 길티 스파크라고 해요 누군가 플러드를 풀어놨습니다 제 임무는 플러드가 이 시설에서 나가지 못하게 동영상 중에서 계속 처맞고 있구나 어 갱여물자야 고맙다 선조가 이제 10만년 전에 그 은하계를 이제 지배했던 생물인데 갱여물자야 고맙다 어 초콜릿 100개 고맙다 어 요정 꿀미야 이만 440번지 고맙다 인덱스 입수 마스터 치프에 전투복이 15등급 정도 되잖아 12등급인가 아 마스터 치프에 그 전투복이 3등급인가 5등급인가 반드시 인덱스료 착장에만 해요 어 빵규야 고맙다 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선조에 전투복이 십몇등급인가 하여튼 하여튼 기술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 야 우리 뭔가 매우 웃기네요 샷건 어디갔냐 잠깐만 내 샷건 자 이제 지옥이 시작되지 어 아 자 쟤네 주시면 한방에 끝나 오 미리 죽이자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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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이번엔 el배개신이 있군요 그럼 그럼 그렇 font 말구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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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억 지옥이야 지옥 야야야 빠져나와 빠져나와 어어 죽입니다 야 미쳤어 와 또 살아난거 봐 뭐야 다 처리했어? 예 앞에도 좀 많이 뒤좋아왔습니다 으악 아까 저리로 가야되는데? 여기가 인덱스인데 오 하하하하하하 됐어 쟤 어디갔어? 기울티스파크 저 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샷건탄 또 없네 가자 길티스파크 와... 저 징그러운 것들 야... 저건 수탈 맞아서 죽지도 않아 수탈 갑니다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맞췄어 그래 접대로 계속 나온다 와... 저 미친 것들 수탈 간다 샷건 나왔는데니? 샷건 이미 가지고 있어 오케이 징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더 나올거야 아마 나중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 킬티스파크 어디갔어? 킬티스파크가 킬티스파크가 fin 정측 아... 아... 진 긍me 정 ruim 일부 동 u 심지어 13 그렇다는거는 10패스 쉽지가 않아 애들이 존나 많아 이게 첫번째인데 한 10번째까지 가야될걸? 내 기억으로는 바닥에 보면 이게 무슨 비효율적인 거야 하긴 2,552년이니까 우와 헬로가 별로 안 유명했다고? 헬로 존나 유명해 헬로가 엑스바스를 먹여살린 제품인데 어 뭐야 바닥에 유리 깨지면서 떨어졌는데 어딘가로 사라졌다 내가 됐어 살아났어 샷건만 날렸네 아 여기 떨어진 고군이니 아 이거 그런데 떨어진대 징글징글하군요 이거 괜찮은데? 어어 어어 얜 또 뭐야 어어 해님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해님 걱정하지마라 우와 팔다리 팔다리 없는데도 살았어 탈약 없음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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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나 피하나 남았어 어 걱정하지마 나 그렇게 쉽게 죽는 사람 아니야 난 늘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지 드라마홍 드라마를 태어난 아 드라마를 위해 태어난 인간 바로 내가 어 근데 판이 없네 에너지도 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나 한대 쳐맞으면 그냥 끝날거야 제대로 대가리에 쳐맞으면 안돼 안돼 지금 죽여선 안돼 우와 야 이거 설마 무한리전 아니겠지? 설마 설마 무한리전 아니겠지? 가자 가자 와 이거 무한리전 아니야 내 기억에서도 무한리전 아닌데 이정도로 나오는거야 그러게 오늘 왜이렇게 덥지? 방이 오늘 왜이렇게 덥지? 방이? 아 또 왔다 다닙니다 자식아 좋았어 아 다행이다 와 대박 존나 많다 서울이 팔더라고? 겨울도 금방 끝나나? 오우 오우 갑자기야 자 빨리 길티스파크 따라가자 알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이 시설의 연구정비는 매우 훌륭하죠 나중에 한번 구경하시기 바래요 구경왔잖아 이색기야 구경왔잖아 누구도 목숨걸고 싸고 있는데 오우 야야 뒤로 넘어가지마 뒤에 잡곡있다 뒤에 잡곡있어 오케이 오 뒤에서 자꾸 넘어와 애들이 코아카나 시발 오우 지방 블라블라기나 친구 니가 뭔데 내 방에서 애들을 갈고 마 너 뭌하는 bersk야 니가 뭐그래 나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갈고 좀 만져 와 저거 폭파하면서 와 진짜 형님 왠지 저 저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알았어 조금 기다려 너 자꾸 죽지마 인마 너 왜 이렇게 맨날 죽어 형님을 보호하기 위해 죽습니다 형님 거짓말 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닙니다 형님 너 살아났냐? 여기 있습니다 형님 휴 어 이거 정말 빡세네 여기 응 알리야 안녕? 넌 블랙이야 오오! 오니 저 소수 안 됩니다 오니 저 소수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끝부분이 아니라 이제 중간이야 헤일로 게임이 정말 길지 여기가 화살표인데 저거 또 뭐야 저건 어 어 좋았어 아 센티넬이다 이제 센티넬 도와준다 별 도움은 안 돼 전투복은 2등급에 불거인 흘러주실 수 있는데 전투복이 없지 않아요 지금 방금 얘기하잖아 마스터치프가 마스터치프가 입고 있는 전투복이 2등급 밖에 안 된대 이 500kg 이 함선 유지비가 함선 한 대 정도 유지하는 것만큼 비싼 전투복이 겨우 2등급이야 선조들이 입는게 보통 12등급에서 15등급 정도 되고 아직 역시 인간의 기술력이라면 안 되는군요 웬만한 10만년 전에 이런 건물을 다 만들었는데 여기다 아 이제 두번째야 옛날에 인간 기술력도 엄청났었어 선조하고 이제 고대 인류하고 전쟁을 났는데 선조가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갔었지 그래서 선조가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지구 뭐 이런 데다 던져 놓은 거야 그래서 구석교부터 시작했지 인류는 다시 포에서 보면 나오잖아 그 얘기가 언급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헤일로를 만든게 플러드를 막을 수가 없어서 선조의 기술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헤일로를 만든거야 이 헤일로가 한 개당 뭐야 뭐 뭐 사거리가 25,000광년 정도 되는데 이거 다섯 개만 있으면 은하계 은하계가 작살나 플러드를 막을 수가 없어서 옛날에 선조하고 이제 플러드하고 전쟁을 할 때 플러드가 다른 중족을 이제 다 숙주로 삼아가지고 그 저렇게 감염을 시키잖아 아 플러드 때문에 드론을 제어하는 하부 시스템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그때 전투로 되게 큰 전투를 했었는데 아 야 여기 아 이거 다 먹었었나 되게 큰 전투를 했었는데 그때 플러드의 함선이 500만대인가? 흫 500만대가 맞았나? 어 내 기억엔 그런거 같아 어 내 기억엔 그런거 같아 하여간 엄청났었어 하여간 엄청났었어 그래가지고 선조가 막을 수가 없었지 선조가 또 뭐 인구가 많은 또 종족도 아니었고 우주선 전체도 막 감염되고 걔네 이제 저그처럼 그 상대 종족의 이제 지식같은거 다 씹어먹거든 자기네 기술로 이제 가져가지 와 진짜 징하다 와 오 이리 빡세지 이거? 오 야 문 열동안 막아야된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금 감염되가지고 난 뭐하니 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쟤말이야 혼자 막 벽에다 자유를 하길래 다리하고 머리도 아 저 팔하고 머리가 없는데도 살아나가지고 더 엄청난건 이게 난이도 노말이라는거 이걸 혼자서 깬다고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지 묵직하죠 아아 좋은 생각이네요 저 둘이 사는데도 이렇게 빡센데 세인티넘은 아주 짧은 시간동안 플로드를 제약할 수 있어요 서둘러야 해요 알았다 아아 또 몰려오는거 같다 나 깐쩍거리는거 같네 진짜 얘네들 플라도 죽이는데는 샷건이 최고야 아니야 아냐 나 노말로 많이 해 나 보통 난 이지는 잘 안하는데 노말은 많이 해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노말로 하지 야야야 어어 와 또 일어났어 자 안녕 가자 알겠습니다 어 챕터 이름이 인덱스 입수인거 같애 인덱스 입수 이문 또 열어야지 하아 그럼 또 디펜스입니까 아냐아냐 바로 열어줍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 진장 아아 좋은 생각이네요 뭐가 좋은 생각이래 저 지랄이야 뭐가 자기 혼자 아주 편하게 먹고 사네요 이게 이제 이 다음 난이도가 영웅 난이도 그 다음 난이도가 이제 전설이지 내가 이걸 미친 척하고 전설로 한번 해봤거든 혼자 네 나 전설로 이거 그 두 명이서 깼었거든 아 맞다 이 액박 아니었을 때 옛날 액박이었을 때 아 구 액박 어 뒤진 줄 알았다 진짜 와 그 딱 전설로 엔딩 보고 얼마 뒤에 레드링 뜯어져 하하하하 애니 불안한 소리 하시면 안 힘드니 아 둘이 존나 죽으면서 깨긴 깼지 됐다 가자 전설이 전설이 몹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 몹이 강하지 들어오는 데미지가 엄청 크지 막 그냥 평범한 공격 한방에 실드가 다 까지고 어 잠깐 저 분명 뭔가 있을거야 어 오오오 ś 와 Yeshua 나껴어 THEY 낚였어今日 они 저 머리 좋은 새끼들 왼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잠깐, 이쪽 길은 뭐지? 이쪽 길은 뭔데 이 길이 둘러있는거지? 뭔가가 있는거 아닐까요? 옛날에 이런 화면을 이런 화면으로 게임을 하면서 되게 겁났었거든 와 야야야 여기 대박이다 어어어어? 보자! 음악 나온거 보니까 거의 다 온거 같다 당시 이거 헤일로를 PC로 했을때는 진짜 처음 그리픽으로 했었죠 PC방에서 집 컴퓨터로 안돌아가갖고 우리 집 컴퓨터로 안돌아갔었어 똥컴이라가지구 정말 추억이네 저기있다 당신 전투복은 플로드가 대기를 변경시키기 시작할때 유용합니다 준비를 잘하셨군요 그럼 이 전투복값이 함선한대값이야 2등급밖에 안되지만 2등급 야 14등급을 가지고있는 12등급이상되는 전투복을 입고있는 그 오 뭐야 선조도 그렇게 당했는데 그렇지 않니? 오오오 야야 저기 저기 코들고있는 애있다 알겠습니다 어어 막혔습니다 형님 와 장난인데 이거 막혔나 좋아 또 나 혼자 남겨내여군 열심히 싸우면 돼 열심히 싸우면 돼 스피드 아 화이팅 우아아 진짜 이게 어느정도권나와야 우아 갱니 딜지 덜지 덜지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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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 스피드 선조가 무게가 몇 톤이더라? 8톤? 8톤이었나? 키가 4미터에 무슨 뼈가 무슨 뭐 뭘로 만들어져 있다던가? 뭐죠 그게? 뭐죠? 괴물이지 헤일러 포에서 선조.. 선조한테 개사살라 한거 못봤어? 헤일러 포 때 오! 행님! 러브샷이었어 러브샷 너 살아났냐? 어 다행이야 야야야 여기 체크포인트 찍은데다 오! 다행이군요 우리가 밑으로 갔던 거기 아 이스바르 어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서 왔던데야 그러면 세이브가 더 잘 되어있는거야 오! 개념 세이브 아! 좋은 생각이네 당신 전투복은 플로드가 대기를 변려했고 시작한 뒤 그래 우리가 이 구간에서 죽었거든 그렇죠 이번엔 죽지마라 좀 제발 좀 죽지 좀 마 알겠습니다 해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딜을 받겠습니다 D 아니 그냥 일로와 허접질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해님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 흐름이 저렇게 저 A B B B C 이 러브샷에 갇힌다 인형 분명히 도로를 하러ся 데까신대 인형 흠 형님 위험합니다 걱정하지마 나 너처럼 그렇게 험하게는 안죽어 와 진짜 이 새끼들 너무 많이 온다 이거 혼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? 회원님 나 유경험자잖아 너 따위가 지금 너 엔딩이나 봐봤냐 이거? 피시를 하다가 포기했죠? 거의 대부분 다 포기했어 그러면 헤일로이 좋네 재미없네 저 다시 태어났습니다 좀 오래 살아남아라 와 제발 bj이기 전에 게임 bj면 bj이기 전에 게이머여야 돼 물론 나도 유튜브에서 답답하다는 소리 듣지만 . 뭐지 뒤에서 저거네 우와아아아 세상에 으어어 가자 킬티스파크 여깄다 저걸 다 죽이려고 하면 진짜 대중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거는 감염시키는데도 자체 능력이 아니라 플러드도 얘네들 지능이 없는 것 같지 지금은 지능이 별로 없지 왜냐면 지금 이제 가둬놨던 걸 풀어놨으니까 내가 아까 플러드 함선 얘기했잖아 플러드도 지도자가 있고 머리 존나 좋아 스타크래프트 하고 그 저기 뭐야 그 뭐냐 헤일로는 이제 같은 소설에서 다 파생돼 나왔거든 이거 하나 워해머 시리즈까지 세계가 아마 같은 소설에서 파생돼 나왔을 거야 그래서 종족이 아마 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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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난 천재야 이거 이제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한 4칸 정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수많은 리프트라는 게 이제 떴잖아 이제 한 6칸 정도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6칸 가자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